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8월 11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. 이번 제165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에는 여행 트렌드 연구소 히치하이커 김다영 대표가 강사로 나와 엔데믹 시대, 확 바뀐 여행 트렌드, 똑똑하게 여행 가는 법을 주제로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. 김다영 대표는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될 여행의 모습과 경험과 가치가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해 소개할 계획입니다.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20일까지 열흘 동안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.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